1.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9강 한류의 생성과정 첫단계 수입시기, 모방과 동조화의 시기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8강에서도 언급했지만 텔레비전과 드라마는 때려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의 시작과 드라마의 시작은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VTR의 등장 이후입니다. 그 이전의 초기 드라마를 일본에서는 전기종이 연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 사형수를 연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이대본을 갖고 하던 연극을 전기를 이용해 이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한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연극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VTR을 이용한 아시아 최초의 TV 드라마는 1958년 방송된 일본 TBS의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입니다. 이 드라마는 2008년 전범국가인 일본이 신파조 영화로 다시 리메이크해서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상관의 명령으로 연합군 포로를 사살한 한 병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열린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그 주인공은 더 이상 인간이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나면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는 유서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VTR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드라마는 1964년 방송된 TBC의 개국특집 드라마 초설입니다. 아쉬운 것은 초설의 영상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비디오 테이프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 당시는 복사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녹화된 마스터 테이프를 이레이저에 넣어서 지워서 다시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절의 VTR은 녹화 기능만 있고 편집 기능이 없어서 녹화를 할 때 N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녹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작 현장에 어려움이 느껴지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수입 시기인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모방과 트렌드 동조화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텔레비전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오랜 기간 일본은 아시아 드라마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처음 시작은 홈 드라마, 가족 중심 드라마죠. 1958년 방송된 NHK의 버스길 뒷골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 1970년대 전반기까지 홈 드라마는 아시아 드라마 4의 주류로 자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홈 드라마는 1962년 방송된 KBS의 서울의 뒷골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버스의 뒷골목, 서울의 뒷골목 제목부터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드라마 수입식이란 일본 드라마를 구매해서 사들이는 그런 수입이 아니라 일본 드라마에 대한 모방과 동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초기 우리 드라마는 모방과 동조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70년에 방송돼 전국민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TBC 드라마 아시도 NHK가 1966년 방송한 드라마 오하나항의 모작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드라마 오하나항은 여주인공 오하나가 군인인 남편을 병으로 잃고 젊은 나이에 역경을 이겨내며 어린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일본의 국민 드라마로 시청률 56.4%를 기록합니다. 드라마 아시는 한국의 국민 드라마로 시청률 80%를 기록합니다. 80% 대단하죠? 드라마 아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을 참아내며 바람난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배다른 아들 봉구까지도 친자식처럼 키우며 여필 종부를 미덕으로 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그려냅니다.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라면 여인의 희생, 어머니의 모성, 어머니의 위대함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홈 드라마의 뒤를 이어 새로운 드라마 트렌드는 유사 가족 드라마입니다. 유사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의사 가족을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1971년 니혼TV의 스쿠시는 누구와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유경문화적 특성상 유사 가족 드라마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수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본보다 20년이 훨씬 더 지난 1996년 MBC의 남자 셋, 여자 셋으로부터 시작됐고 한참 시간이 흐른 2006년 SBS의 불량 가족이 뒤를 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드라마 트렌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남자 셋, 여자 셋, 불량 가족의 시청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드라마 남자 셋, 여자 셋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트콤이 안된다라는 편견을 깨준 시트콤의 원조로 시청률 36%를 기록했고 최장수 시트콤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가족 드라마의 뒤를 이은 드라마 트렌드는 사회성 드라마입니다. 사회성 드라마는 1973년 터진 1차 오일 쇼크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초의 사회성 드라마는 오일 쇼크가 터진 그 해 1973년 일본의 TBS가 방송한 각자의 가을입니다. 오일 쇼크로 무너져가는 한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로의 부모는 장기 융자를 받아 평생을 꿈꿔왔던 자기 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융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함께 살 수 없게 된 세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각자의 가을은 오일 쇼크가 몰고 온 한중산층 가정의 붕괴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성 드라마는 군부 독재 정권에 가로막혀서 일본보다 15년 가까이 늦게 시작됩니다. 민선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1988년부터 드라마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988년 방송된 MBC의 세 여인, 1989년 방송된 KBS의 절반의 실패 등이 사회성 드라마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성 드라마에 이어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로 소비가 과열되던 일본에서 트렌디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합니다. 스토리텔링이나 대사 위주가 아니라 감각적인 화려한 영상을 추구합니다. 기존의 드라마 문법과는 상반되게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한 드라마 트렌디입니다. 트렌디 드라마는 일본의 TBS가 1986년 방송한 남녀 7인 여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후지TV가 1991년 방송한 도쿄 러브스토리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의 트렌디 드라마는 1992년 도쿄 러브스토리의 모작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한 MBC의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SBS의 두려움 없는 사랑 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시아 드라마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일본 드라마와 경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1990년대 이 트렌디 드라마라는 새로운 드라마 장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제10강 한류의 생성과정 경쟁시기 확산시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제9강 한류의 생성과정 제1강 한류의 생성과정 경쟁시 come big .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form하고 있습니다. üs Policy discourse 말씀해 주신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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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